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주일째 파행을 막고 있습니다. 8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회의가 열렸지만,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고향석 의원이 개회와 동시에 산회를 선포하면서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습니다. 고향석 임시위원장은 최근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양당의 대립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집단적인 언어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사건이 해결된 뒤에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고 위원장은 정신거로부터 4주 진단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윤리위원회와 예산심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민주당을 비판했고, 추윤구 의장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직권으로 개최해달라는 서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